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리치 왕께서는 스컬즈를 만들기도 전에 당신을 신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로 알고 있다면 어째서 공포의 군주들의 통제를 받는 거지? 그 자들은 제 주인을 창조한 자의 대리인들일 뿐입니다. 불타는 군단의 악마 군주들 말이지요. 그 군단이라는 건 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집어삼킨 거대한 악마의 군대입니다. 그 군단이 지금 이 세계를 불길로 뒤덮으려 합니다. 주인님께서 창조된 것도 군단을 여기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공포의 군주는 그 일을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데론의 번진 역병과 노스랜드의 성체에서 있었던 일, 엘프들을 학살한 것까지 모두 악마들의 침공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건가?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다가오는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가시지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입니다. 리치왕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스칼즈를 만들어 불타는 군단에게 맞설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데론의 병력이나 하이엘프 말이겠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침공의 단추가 될 악마 군주를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어딜 가는 거지? 이 큰 밤, 검은 밤이 부족 오쿠 야영지에 악마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악마 군주께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엔 또 뭐지?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내 힘은 서리 고령입니다. 리치왕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언데드 용이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제 운류은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금이 더 필요합니다. 네, 주인님. 말 조심해라. 그래,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군단이 망자를 보내 우릴 시험하는구나. 검은 바위 부족의 승리를. 우리 오크가 불타는 군단의 진정한 종북이다. 영혼 없는 언데드 따오이는 너무 약하지. 너희 야만인들은 임무에 실패했다. 스컬지가 너희 또한 이 세계에서 몰아내리라. 거대한 고소를 떨어뜨렸군. 마법이 깃들어 있나? 악마의 지식이 담긴 고소입니다. 놈의 동료들도 갖고 있을 겁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오크는 전에도 본 적이 있다. 저들은 우리의 계획에서 무슨 역할을 차지하지? 그건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군단과 우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네, 주인님. 소원이 끝났을 수 있어야 함을 섬깁니다. 업마을의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내가 왔군.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아, 드디어. 괜찮겠군. 말조심해. 마음의 걸리는 거라소.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서리하니 굶주렸다. 때가 왔군. 내 목숨을 내줄리게.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원은 끝났습니다. 말조심해. 소원은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내줄리게. 말조심해라. 때가 왔군. 괜찮겠군. 연구 완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서리하니 굶주렸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서리하니 굶주렸다. 서리하니 굶주렸다.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군.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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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에 끊어숄기술이 석은 자여. 연구 완료.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겠군.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내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말조심해라.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망자를 부르셨습니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연구 완료.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연구 완료.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 비명이 산자들의 뼛속까지 얼리리라.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말조심해라. 연구 완료. 말조심해라. 니가 날 되살렸나?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뭘 해야 하지? 열한 도시.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또 소환이 끝났습니다. 내 힘은 이것이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음. 목표 4장 현재는 중원을 지속하면 몰아가다. 슬픈 전장에 사용합니다. 이 중원에 사용할 것 같네요. 신축 중원에 사용할 것입니다. 기 opioid에 잇는 정상에 사용할 것입니다. 종원을 지속하십시오. 공업을 지내자. 기기 기건의 정상에서 더욱 올려주십시오. 내 힘은 이것이다. 말조심해라. 괜찮겠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겐 역경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조심해라. 목표 1,000원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무슨 일이죠?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연구 완료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날 불렀드리라 날 불렀드리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서리야, 인조력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업그레이드 완료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예상에서 벗어나지라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연구 완료 드디어 네? 할 수 있고 말고요 말 조심해라 어리석은 자요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하아 드디어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하아 드디어 소원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거기엔 못 죽겠는데요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괜찮겠군 날 불렀다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하아 오다 Dan 말 조심해라 저요 1.하아 너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환, 소환, 말조심해라 내 힘은 이것이...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조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라 업그레이드 완료 말해라, 어리석은 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라 서리하니 굶주렀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이번엔 또 뭐지? 서리하니 굶주렀다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는군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연구 완료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군 괜찮겠군 내 힘이 털어라, 어리석은 자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말해라, 어리석은 자 연구 완료! 무슨 일이죠? 좋아요, 좋아.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이번엔 또 뭐지? 하아, 드디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제물은 당신 것입니다. 말 조심해라. 연구 완료! 소환이 끝났습니다. 네? 할 수 있고 말고요. 소환이 끝났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이죠?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준비 완료!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뭘 쳐다봐. 응! 준비 완료!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연구 완료! 연구 완료! 말 조심해라.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네, 족장! 네, 족장! 이것이 필요하오. 내 목숨!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가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마음이 걸리는 거라도.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도움이 필요한가요?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어리석은 자요. 불렀소, 대족장. 내 족장이 필요하오. 내 족장이 필요하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나를 인도하주는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나를 인도하심의 힘은 이것이다. 무슨 일이오? 무엇이 필요하오? 연구 완료! 다 때려 눕힌다. 말 조심해라. 불렀소, 대족장. 이번엔 또 뭐지? 불렀소, 대족장. 으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무슨 얼른 말해. 천명한 선식이. 이번엔 또 뭐지? 얼른 말해. 말 조심해라. 나를 인도하심. 이 야영지가 관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서 오크를 처치하여 악마 군주를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다. 무슨 일이 없나? 과일이 공격이 잃어버렸다. 소원의 공격이 잃어버렸다. 무기장. 장군의 공격이 잃어버렸다. 소모양은 이동하라. 고기장. 상북이 불가능한 선식이. 우리도 공격이 잃어버린다. 문장은 진정한 선식이. 현재 예약에 위치해 주십시오. 소모양은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기장은 이동하라. 무기장은 이동하라. 이 공격이 잃어버린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고. 때가 왔고.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겠고. 말해라, 어리석은 자고, 마음이 걸리는 거라도 무엇이 필요하오. 누구든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목격을 적어둔다. 용도가 스피를 적어둔다. 저쪽으로 퇴집을 적어둔다. 대기장 부담은 적어둔다. 경제장 부담이 적어둔다. 경제장 부담이 적어둔다. 경제장 부담은 적어둔다. 소리를 적어둔다. 니 차지단, 리치! 감히 당신을 부릅니다, 아키몬드님! 미천한 종이 당신을 아련하고자 합니다! 부잘끝 없는 리치야! 니 부름에 응답해 주마! 길뚜자들하고 했던가? 그렇습니다, 위대한 자여! 제가 당신을 소환했습니다! 좋다! 니가 찾아내야 할 특별한 고수가 있다! 마지막 수호자 메디브가 남긴 유일한 마법 셔츠! 그 잊힌 주문만이 나를 너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한 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필멸자의 두시, 날라란으로 가라! 그곳에 고수가 보관되어 있다! 사흘 후, 황혼역에 소환을 시작하라! 키린토의 마법사들아! 나는 리치왕의 첫 번째 죽음의 기사, 아서스다! 어서 관문을 열고 스컬즈의 힘 앞에 굴복탈아! 환영한다, 아서스 왕자! 아버님께서는 안녕하신가? 안토리더스, 그렇게 고깝게 굴 필요는 없지 않아? 네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서스! 우리가 도시 주위에 세운 오라는 통과하려는 언대들을 모두 파괴해버릴 것이다! 너의 미천한 마법으로 날 막을 수는 없다, 안토리더스! 어서 물러나라! 그러지 않으면 전력을 다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선택해라, 죽음의 기사! 대마법사 세 명이 이 오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들을 제거하면 오라 또한 사라질 겁니다 괜찮겠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 배가 왔군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서리하니 굶주렸듯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괜찮겠군 물론 흠, 논리적이군 그래, 알겠다 서리안 굶주렸다 서리안 굶주렸다 연구 완료 주인님의 뜻을 받댑니다 괜찮겠군 드디어 때가 왔군 운명적인 선택이군 때가 왔군 대마법사를 처치했습니다 첫 번째 오라가 사라집니다 누구든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날 내버려 두지 않으면 멍청한 양으로 만들어버리겠소 전투 태세로! 가늠할 수 없는 고통 느껴보아라 고통을 안겨주면 운명적인 선택이군 이번엔 또 뭐지? 서리안이 굶주렸다 때가 왔군 서리안이 굶주렸다 전투 태섭 분 Bou 반중 목소리가 전혀 podría 하지 않습니다. 제 침대에 쏟아도즈에서 지속하게 뒤로 안 받았습니다. 제 침대에 쏟아도 셀아를 위해 숙성하게 뒤로 이끌었습니다. 제 침대에 쏟아도 phones 위치합니다. 셀아는 전쟁을 선발해서 제 침대에 쏟아도 시개합니다. 제 침대에 위치하여 제조합니다. Intelligenots 히어로는 전쟁에서 줄인 것입니다. 제 침대에 들은 전쟁은음이 넧더 여なるほど. 자, 정말 진짜 경고등됩니다. 로데론을 위하여 이번엔 또 뭐지? 내 힘은 이것이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예산에서 뭐하느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때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이번엔 또 뭐지? 저 금고 안에 다양한 마법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고를 파괴하여 적의 무기를 활용하십시오 말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조심해라 말조심해라 하아 드디어 괜찮겠군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내 목숨을 낼 줄림께 내 목숨을 낼 줄림께 내 목숨을 낼 줄림께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말조심해라, 결정대로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내 목숨을 낼 줄림께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말조심해라 말조심해라 괜찮겠군 괜찮겠군 어선 말하십시오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라 두번째 대마법사를 쓰러뜨렸습니다 이제 오라는 단 하나 남았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소환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연구 완료 드디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서리하니 굶주렴 명적인 선택이군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말조심해라 때가 왔군 하하 드디어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괜찮겠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얼른 말해 말조심해라 말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말조심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이번엔 또 뭐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말조심해라 내가 왔군 얼른 말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말조심해라 괜찮겠군 내가 왔군 내 힘은 이것이다 말조심해라 서리안이 굶주렸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괜찮겠군 말 조심해라 지쳤다 널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구나 아소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하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아하 드디어 마법사는 이제 네 것이다, 리치 마법사들이 힘을 모아 반격하기 전에 어서 빠져나가자 그러지요 황혼역이 되면 아키몬드님을 소환하겠습니다 아하 경고 사모医 서소스 이런 fus이로 위로 60 네가 바라던 대로 마법진을 준비했다 소환을 시작할 준비는 되었느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껏 메디브의 마법책을 읽었는데 악마에 관한 그의 지식은 정말 엄청납니다 아마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만큼 강력한 마법사였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면할 힘은 없었을 테지 그가 시작한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면 그만이다 바로 오늘 말이지 소환 시작하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내가 왔군 서리안이 굶주렀다 내 목숨을 굶주리 소환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을 삼깁니다 괜찮겠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수스는 정찰병들이 보관된 고블린 쥐레를 찾아냈습니다 좋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사 서리안이 굶주렀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괜찮겠군 내가 왔군 하아 드디어 내가 왔군 괜찮겠군 내가 왔군 하아 드디어 마약한 겁쟁이 같으니 연구하여 마저심해라 누구도 하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연구완료 서리안이 굶주렀다 괜찮겠군 때가 왔군 소환이 끝났습니다 서리안이 굶주렀다 하아 드디어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내가 왔군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서리안이 굶주렀다 하아 드디어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괜찮겠군 여슬파이 왕 폰 세ossing tas 모의 차량 지금 제 눈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 눈을 당신의 것입니다. 악업병력이 사격받겠습니다. 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구 완료. 주인님을 삼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괜찮겠습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했는데, 내가 왔구나. 말해라, 어리석은 자들. 말해라, 어리석은 자들. 이번엔 또 뭐지? 네, 전화! 하아, 드디어. 내 진명만 내려주십시오. 음영을 내리시겠습니까? 괜찮겠군. 내가 왔군. 고생일이십니까? 저 분명만 내려주십시오. 하아, 드디어.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서리하니 굶주렸다. 괜찮겠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하아, 드디어. 위험하다! 무슨 상관이야! 으악! 으악! 군단의 분노가 하늘을 불태웁니다. 두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군단이 우리를 도와줄 지옥 사냥개를 보냈습니다. 이 야수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죽음의 기사여.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누구든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네, 주인님. 네, 주인님.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어디에 필요할지? 마선수를 써서든! 켈투자들을 지켜라! 소환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네, 주인님. 이 야수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여유가 있습니까?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라.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라. 결정을 내리십시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금이 더 필요하래 어리석은 자여 말조심해라 결정을 내리십시오 소환이 끝났습니다 망자여 나를 섬유하라 무슨 상관이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날 위협하는 거야? 소환이 끝났습니다 연구하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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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핳 자 mukt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ük 목요발 적 productos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환이 끝났으면 할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네, 주인님.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소환이 끝났습니다.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말 조심해라. 부르셨습니까?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음. 내가 왔습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주인님의 뜻을 받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그렇습니다. 괜찮겠겠군.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드디어 서리아에 굶주렸다 전성력이라! 알겠어! 전성력이라! 군단이 우리를 도와줄 지옥사냥개를 보냈습니다 이 야수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죽음의 기사여 서리아에 굶주렬기 대장소에서 적절히 정밀한 사이들은 어젯받을 수 있으려나 사륜을 굶주렀다. 이번엔 또 뭐지?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을 조심해라. 말해라. 어이서든 자요. 괜찮겠군. 전기전을 내리십시오.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군 영웅이 죽었습니다. 이미 어치다. 분부를 내리시겠으면 소환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받습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네, 주인님. 주인님을 섬깁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지시를 내리십시오. 말 조심해라. 그러셨습니까? 드디어.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소환이 끝났습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내 목숨을 낼 줄림께. 기꺼이 걱정하겠습니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때가 왔고. 이번엔 또 뭐지?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주인님을 섬깁니다.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결정되었습니다.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내 목숨을 낼 줄림께. 업그레이드 완료.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결정을 내리십시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결정되었습니다. 말 조심해라. 결정되었습니다. 연구 완료.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말 조심해라, 어리석은 자여. 군단이 우리를 도와줄 지옥 사냥개를 보냈습니다. 이 야수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죽음의 기사여.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결정을 내리십시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어리석은 자여. 철가ER가 도와주지 못한다. 굳이 배로 대화가 다르기 때문에 몰아야겠지. 겨우 Israeli의 시장의 시장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 저러! 소원이 끝났습니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말조심해, 어리석은 자의 피와. 안녕. 소원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소원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의 피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조심해, 무슨 일이죠? 말조심해, 그리스도 안하려.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의 피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리석은 자의. 안녕.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 말해라. 그럼 저희가 주인님을 삼깁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부르셨습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을이 서팽자. 말조심해. 이번엔 또 뭐지? 날사에 비판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administer 줄 삼겹자. 말조심해. aten, これらは再び遊びにするなら わかった。 これらは普通かフォローズを救っていたので 言えないなら 俺らが気がない場所を 言えない! なにぼれて いること 私は本当に 言えないと悩むこと 言えないのを後悔して 言えないのは 言えないが 危ないし そこで私は本当に危ないし 言えないので 言えないが 言えないのを 言えないし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드루가 2라운드 3라운드 3라운드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네, 주인님.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 말조심해라, 어리석은 자이. 이번엔 또 뭐지? 말조심해라, 명을 내려주십시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를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받습니다. 말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하아, 드디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침내 강대한 지옥불정령이 우릴 도우러 왔습니다. 어서 집결시키십시오. 저들도 이제 당신의 병사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서리한 굶주력. 말조심해라, 때가 왔군. 이번엔 또 뭐지? 정신을 지켜주십시오.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저희들에게, 정신을 지켜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줄림. 말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문이 깎으며, 그렇게 합조해. 이 공격은 나중인체로 보소의 연구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역적으로ежде적으로 전국을 단단하겠습니다. 목적지 않은 문구들과 함께 힘이 부어질 때까지도 번지 않습니다. 잠시 교수 등에 따르면 되요. 명령을 내리시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인공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유가 하나가 부족함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소환이 끝났습니다 저거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끌어줘 예, 나으리 거긴 못 있겠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소환이 끝났습니다 네, 그렇게 합쳐 작업 준비 끝 더 일하라구요? 예, 나으리 네? 무슨 일이죠? 말 조심해라 더 일하라구요? 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주인님 괜찮겠군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유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 조심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좋아요 더 일하라구요? 그렇게 합쳐 예, 나으리 말해라, 어리석은 자유 더 일하라구요? 그러죠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으리 예, 나으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하나 지지 못하십시오 이번엔 또 뭐지? 연구 완료 말해라, 어리석은 자유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네? 네? 연구 완료 소환이 끝났습니다 연구 완료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서 업그레이드를 내리십시오 무슨 일이죠? 더 일하라구요? 말 조심해라 어리석은 자유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네, 주인님 어리석은 자유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네, 주인님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주인님의 뜻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업그레이드 마루 마루 연구 완료 연구 완료 네 좋아요 소환이 끝났습니다 연구 완료 예, 나으리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구멍에서 주인공 골고루에 반응하십시오. 결제중이 컬사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조심해.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소. 괜찮게 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소화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이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은 무엇인가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병력을 내리지 못한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병력이 약자입니다. 이번엔 또 뭐지? 가즈는 마입니다. 경고, 아군 병력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야. 이번엔 또 뭐지? 무슨 일이 저긴 못 짓겠는데요? 누구도 위치를 사수하라! 켈투자들을 지켜라! 승리의 순간이 머지않았다! 배우는 타이밍에 불이 났어. 경고하십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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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1, 무의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마음에도 어리석은지 오십시오, 아키몬드니 이 세상에 강림하여 당신의 힘을 내려주십시오 필멸자들아, 견열하고 절망해라 이 세상에 파밀이 돌아였노라 잘했다, 하타는 리치야 내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 아키몬드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훌륭하구나, 디콘드리울스 이제 리치왕은 쓸모가 없으니 너의 공포의 군주가 스컬지를 지휘하라 훈부했다 훈부했다 하겠습니다 아키몬드님 곧 침략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이 오만한 마법사들을 몸무기로 삼아야겠다 놈들이 틀어박힌 마법의 도시를 역사의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내가 말도 안 돼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지 진정하십시오, 죽음의 기사여 리치왕께서는 이 또한 예견하셨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원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루타가루 하늘이 루타올 너타우 하 valores 보기 아라쿨 으또지사라 심안할 Qutammus 벨lar 수와ris Azaratha Rakas 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